나따인TV 까꿍 엄마가 자고 있네 엄마가 또 자고 있네 엄마가 또 자고 있네 깨야 깨 배고파서 나한테 배고파 너무 귀여워 이따 한 개 한 개 이따가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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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린이는 상어가 먹자 그리스도 중독을 그리스도 중독을 토린다라니 가린이랑 토린다라니 가린이랑 그리스도 중독을 그치 부딪히가 왓 보고다니 엄마가 아빠가 자고 저녁에 이따가자 고고팬이 잘 되었군요 여긴 지금 누구다니 뭐야 저 방이에요 이마가 조심 지금 엄청 풀어졌어요 보름 야, 뭐하는거야? 아, 소리가 너무 각자. 야, 내 두시. 한 번 치자 보여주세요. 네. 여쭈습니다. 지금 가기고 왔어요. 여러분, 저 이제 마지막 소슬림만 먹고 인사드려야겠어요.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12시라고. 어, 다닌 뭐예요? 12시. 여러분, 저 시간이 12시라서. 우리 차는 시간이 없어. 저희, 이게 밥이 아니고요. 밥 먹을 거예요. 야, 우리가 밥 혼자 먹을 수 있어요? 있어요. 엄마, 아빠가 어떻게 일어나면. 네, 맞아요. 한 시까지 안 일어나면 밥 먹어요. 엄마, 밥 한 시까지는 일어나면. 왔어. 한 시까지 안 일어나면. 아옥 때 안 일어나면 바로 먹어요. 자, 아다시. 상품이 맨날 일어나면. 그치야. 자, 이제 인사할까요? 렛츠고. 자, 전화가 먹고 싶어요. 왔어. 꼬바위로 아야키가 안 먹었어요. 그치야, 먹으면 안 돼요. 베키야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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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, 제가 맞지도 못하겠습니다. 꼬바위로 한 입만 먹고 하죠. 오늘은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다음에 또 또 재밌는 장소로 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 구독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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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